이 브랜드의 포인트는 복합버섯균사체라는 걸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든 전문회사입니다. 차가버섯, 영지버섯, 상왕버섯을 곡물에다 배양을 시켜서 균사체를 얻은 거. 이걸 특허를 받았다. 이 말은 우리가 영양을 그대로 먹고 건강하게 맥기니 먹을 수 있다. 이렇게 간편하게 즐기시면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. 그런데 우리가 버섯 공유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이 뭘까? 그게 바로 베타글루칸. 베타글루칸 하면 면역. 영양을 챙겼다. 간편하게 챙겼다. 진짜 맥기니 이렇게 한번 챙겨보자고. 어렵지 않잖아요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베타글루칸 소ắn 소ậ yani